우상 준비 등등 수니콘을 준비한 모든 과정을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며 아프리카TV 유저분들에게 많은 풀풀이를 선보였죠. 이 콘텐츠로 남순이는 탁월한 기획력까지 인정을 받았기에 2상을 수행합니다. 네, 우리 남순이 축하드리고요.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. 네, 남순이 역시 우리 수니그룹 크로원들이 많이 온 것 같으니까요. 충분히 축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상소감을 전해줘도 늦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랜 시간 도와주신 쪼꼬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, 많이 좋네요. 그리고 이 수니그룹의 홍대 사옥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. 일단 이 콘텐츠랑 진짜 받고 싶었어요. 근데 한번 드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대표님. 저도 큰 자랑 부르겠습니다. 대표님. 대표님, 큰 자랑 부르기 받으시겠어요? 분명히 드리겠습니다. 네. 두 사람에게 한 번씩이니까 괜찮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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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만점을. 아이고, 만점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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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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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어머니가 직접 오셨는데 항상 사랑합니다. 어머니 감사합니다. 올 한해도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 내년에도 올 한해만큼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받게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항상 묵묵히 응원해주는 우리 NS팬들, 팬분들 그리고 순위그룹 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남순님 내려가지 마시고 잠시 무대 뒤에 대기해주시고요. 오늘 수상하신 모든 비제인분들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상을 수상하신 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축하드리고요.